안녕하세요 대원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편의점 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도넛 먹방이었는데 축구 경기 보고 하느라 가게가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황급하게 편의점 먹방 준비했어요 아 이거 근데 충동적으로 구입해가지고 다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다 못 먹을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씩 먹을게요 한 입씩 한 입씩 한 입씩 이렇게 일단은 이거 신라면? 신메뉴? 이거 신메뉴 신라면 신메뉴더라고요 그냥 국물 뺀 신라면 아우 아닌데 이거 육개장 뜨거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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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삼각김밥 청양참치마요 라고 하네요 이게 이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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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뭐야 이거 ㅋㅋㅋㅋㅋ 확실히 불닭이 이것보다 나아요 아 이거 궁금해서 먹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땀이 완전히 많이 났네 지금 그 다음 이거 떡볶이 뒤에 있는 거 떡볶이거든요 한 면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순대도 있어 맛은 좀 땀물 어떡해 어우 아 매워 이거 나 운다 다 먹을 시간 치울게요 왜 이렇게 매운 거니 샌드위치 일단 하나씩은 다 먹어볼 거거든요 김밥 빼고 삼각김밥 빼고 이게 뭐였지 아 콧마요 콧마요래요 이게 단면은 이래요 나 얼굴 개판인데 제가 오늘 피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화장을 안 했거든요 화장 안 하니까 더 개판이네 오이 맛없어 맛없어 아 아 육개장이 제일 나은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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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거 많네 먹을 거 많아 일단 이거 면발이 좀 많이 가네 거든요 진짜 맞평가를 하자면 신라면 있잖아요 PC방가서 게임하다보면 국물이 졸잖아요 국물이 없어지잖아요 불어 터진 신나면 먹는 것 같아요 면은 안 불어 터진거 그냥 오히려 국물 있는 것보다 더 별론데? 어이 좀 아닌데? 이것도 아니야 저 오늘 약간 맛없는 것만 다 골랐나봐요 아 면은 그만 먹을게요 딴거 못 먹을 것 같아 쏟쏟쏟쏟쏟쏟 야, 의성 많은 후라운크가 진짜 제일 맛있어요 핫바중에 이거 뭐지? 딸기 찰떡? 두 개 들어가있네요 두 개 이렇게 야 이게 제일 맛있다 진짜 맛있어 자 오늘 이렇게 편의점 먹방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불어 터진 라면 먹는 느낌이어서 좀 별로였어요 떡볶이 이것도 좀 별로였고 그리고 여기 이거 일단 이게 제일 별로였어요 콧마요? 콧마에 맞네 제일 별로였고 제일 맛있었던 거 이거 딸기 찰떡 딸기 찰떡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아 그냥 너무 내가 제가 요번에 고른 게 거의 절반 이상이 맛이 없는 거예요 아 좀 돈 아깝네 12시 아니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11시 넘었는데 거의 이 정도면 야식이죠? 오늘도 야식 잘 먹었습니다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원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nauc 교환 care